안녕하세요 크랍마스터 김영락입니다 저는 에터미를 만난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 에터미를 만날 때 저의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아주 신용불량자로 이미 3년의 세월을 살고 있을 때쯤 에터미를 만났습니다 에터미를 만났을 때 제품이 단 두 가지였어요 해모임과 5종 세트 화장품 제가 만난 화장품은 초록색 병으로 만들어져서 쌩얼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을 저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일단 내가 써보자 그러면서 제품을 받아들고 제품을 써보니까 제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내가 지금까지 썼던 화장품 중에 최고로 좋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제품을 들고 나가서 콜드 컨택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콜드 컨택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 98년도에 네트워크를 만났습니다 그때 네트워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난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다녀봤지만 나에게 들어오는 수당은 이론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거는 이제 밑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그 네트워크를 만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10대 때부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제 나이 때는 뭐 회사에서 뭐 12시간 10시간 14시간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와 시간의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자리에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10대 때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것이 저는 꿈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도구를 잘못 만나서 그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네트워크에 발 디려놓으면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전화번호를 아니까 여기도 와봐 저기도 와봐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나면 나는 그 네트워크에서 아주 그냥 내 몸이 부서지도록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네트워크를 맨날 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쟤는 맨날 네트워크만 하러 다니는 애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의 스폰서님으로 만나신 이더구 임페렬님과 김현숙 임페렬님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도 네트워크에서 만난 스폰서님 두 분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셨지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뭐라고 썼냐면 언니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테니까 이 문자를 보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애터미 제품을 받아들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알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얼른 회원가입서를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복사를 안 해도 돼 그냥 퀸청서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회장님도 280만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끌고 다니면서 그 차가 사무실도 되고 창고도 되고 그렇게 이제 방송장비도 가지고 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때 저는 이 애터미의 비전을 제품을 보고 그리고 또 회장님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회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네트워크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네트워크 회사에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그냥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자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겁니다 막 하시는데 야 정말 저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회장님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 뒤통수를 딱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이미 신용불량자로 3년의 세월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내일 아침이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맞아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정말 저는 그때서부터 다시 뛰어야 되겠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나는 뛰어야 되겠다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공부도 못했고 또 제가 세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세 딸을 키우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17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내가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될 때까지 할 때까지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확한 꿈을 그리면서 일을 했더니 애터미 시작한 지 3년 만에 200만 원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시작한 지 5년 만에 노예할 클럽에 들어가는 월 2천만 원을 버는 노예할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8년 만에 크라운 클럽에 들어오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애터미를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허접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만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까도까도 정말 대단한 회사가 우리 애터미고요 애터미가 성공의 도구로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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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